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여전히 한 2,800억 원 정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저점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 오늘 이틀 중 이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다가도 한번 다시 조정을 또 한번 거칠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지금 2,300억 원 안 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2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 한 제자리 돌리기 정도? 2,650에서 2,680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상으로 나오는 바닥이 거의 그 가격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환율도 사실은 1,300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또 내려오고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 좀 적당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한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한 반등이 나온 신호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7월 초에 이제 나오는 이제 물가지표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심이 아마 쏠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약간 좀 변동성을 조금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할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완성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쪽을 좀 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협력보다 조금 덜 올라왔고 그 외에도 지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신증권에서는 아까 인턴의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는 여전히 2차전지 섹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LG화학을 얘기하면서 2차전지 소재 조금 여전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가장 그래도 우상향 그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쪽은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여전히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현대차그룹 관련된 블룸버그 통신의 그 뉴스 사실은 약간 뭐 일론 머스크를 약간 좀 까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기차를 테슬만 볼 게 아니라 현대차의 도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보면 사실은 현대차가 좋아지면 또 좋아질 때는 2차전지 소재죠. 현대차가 정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잘 팔리면 현대차가 주로 쓰고 있는 배터리가 다 우리나라 소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걸 쓰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나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쪽은 여전히 핫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이러다 보면 현대차 위상이 올라가거나 현대차그룹이 좋아지면 국내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의 위상도 올라가게 되고 국제적인 러브콜을 이미 받고 있지만 더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재 업체들이 여러 배터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 국내 3, 4, 2회에도 중국에도 많이 있고 유럽에도 또 만들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여전히 이쪽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소재 업체 쪽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양극재, 음극재, 전액도 있고 동박도 있고 여러 가지 분리막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시면 이제 양극재 쪽을 보라 올라가고 있지만 꾸준히 그쪽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양극재가 끊었죠. 왜 그러냐면 2020년부터 전기차가 처음 막 이게 나오는 코로나 국면에서 강하게 나왔던 시기 2015년, 16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게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때의 코프로비엠이 사실은 분할 상장하면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았죠. 지금 현재도 주도주로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이제 하이니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지의 성능을 높이려면 제가 이제 처음 2차전지를 2015년, 16년 공부할 때만 해도 한 번 충전해서 200km, 300km밖에 못 갔던 거를 400km, 500km가 돼야지 차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 양극재의 비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극재 성능을 개선해서 충전량을 늘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사실은 3원계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빨리 이제 실적이 돌아서겠죠. 왜냐하면 그 하이니켈을 다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는 또 패턴이 양극재는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러면 음극을 고쳐야지 사실은 더 충방전도 좋고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실리콘 음극재였고 그 실리콘 음극재를 너도나도 한다고 얘기했죠. 포스코케미칼, SKC 뭐 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거를 적용한 모델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했던 타이칸이라는 모델이죠. 결국에 이제 타이칸이라는 모델에 적용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CNT 도전제라는 거에 대한 국내 유일한 회사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말이 좀 두서가 없었지만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지금 바뀌고 있다. 추세가. 그러면 음극재에 들어가는, 음극재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음극재에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전액을 오히려 더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동일하세요? 전액은 어차피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도 전액도 이제 성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보라든지 이런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는 양극재를 개선을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음극재로 이제 음극재에서 개선을 하고 시키는 중이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전액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더 보자. 그럼 음극재 쪽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뭐 LG화학이라는 게 셋업체 쪽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다 전체적인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뭐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액 쪽만 조금 전액 쪽이라든지 분리막 쪽, 첨보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시면 관련해서 이제 뭐 피전해질 뭐 여러 전해질 종류가 있는데 좀 안 좋은 전해질, 예전 기술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때부터, 4월부터.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외에 동화기업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았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돼서는 여전히 SKIT가 있는데 이쪽은 여전히 지금 뭐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밸류에이션 논란이 아직 좀 남아있고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박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였던 SKC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보면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데 뭐 여기는 M&A 이슈까지 같이 붙어있죠. 주가는 계속 지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아직 이쪽은 동박 쪽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소재 기업들 안에서도 좀 경쟁자가 없고 좀 탄탄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오늘 뽑아온 건 나노신 소재였습니다. 나노신 소재 쪽이요. 나노신 소재 결국 음극재 쪽에서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M&A 전자도 있는데 굳이 나노신 소재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엔 나노신 소재를 택한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결국 예전에 음극재를 흑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연 흑연, 인조 흑연으로 만들다가 이 흑연에서 실리콘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중이죠. 5%, 10%, 15% 이렇게 높여가는 중인데 그걸 높이는 이유는 충방전할 때 더 용이하고 빨리 충전하고 빨리 충전이 고속 충전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더 많이 충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사용을 지금 높여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음극재 회사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이 결국에는 부풀어오르는 팽창입니다. 한번 충전하고 쓰고 다시 충전하고 이걸 할 때마다 약간 부피가 팽창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피의 팽창을 막아주는 게 CNT 도전제고요,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정을 상업화 공정은 공정을 완전히 끝내고 납품한 회사가 나노신 소재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비싼 이유는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끝나고 나면 급성장할 수 있는 쪽이다. 왜냐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대기업이 하기에는 애매하고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기술이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또 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물량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데서 CNT 도전대를 한다는 얘기는 없죠. 실리콘 음극재를 한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나노신 소재는 강소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9만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10만 원 근처 갖다 부러져서 내려왔는데 저는 지금이 아주 조정을 잘 받은 자리니까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더 높여서 11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가를 보면 한 하이투자 증권이 13만 5천 원까지도 나와 있고 적정 주가를 한 그래도 12만 원 후반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11만 원을 좀 잡아주셨고 오늘장에서는 한 0.1%대 약부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9천 2백 원 흐름. 그리고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기관 쪽에서는 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주주를 전체로 한 게 아니라 제3자 배정으로 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좋다고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투자를 하려면 뜯어봐야 되죠. 그렇죠. 뜯어보니 굉장히 좋다. 그런데 결국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CNT 존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상용화를 시켜서 타이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납품을 이미 했고 검증이 되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CNT 존재가. 그만큼 또 따라서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노신소재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점, 선점하고 독점하는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거다라고 봤을 때 다른 동박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자 배력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음극제 쪽에 나노신소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CNT 도전제 생산 기업이죠.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 산 약보합권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목표가 11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